안녕하세요. 솔바이노원입니다. 오늘 제가 올해 아마 지난해 농사 지은건데 결국 해콩이죠. 지난해 농사 졌으니까 근데 올해 해콩인데 지난해 농사 졌으니까 이게 바로 청자오혼입니다. 청자오혼. 청자오혼를 진짜 구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청자오혼가 일반 서리태보다 소확량이 보통 많게는 2.5배 정도 많이 나온다니까 저는 아직 청자오혼을 직접 재배해 본 건 아니고 근데 평택에도 청자오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소확량이 많게는 2.5배 정도 나온다 그랬으니까 올해 아마 청자오혼 인기가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맛도 어떤 분은 뭐 일반 속청 서리태보다 맛있다라고 어떤 분은 또 청자오혼가 맛있다라고 옛날에 이제 청자 1호 3호 이렇게 쭉 있었는데 다 그거는 이제 크기가 작고 그래가지고 약간 실패를 봤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청자 5호를 갖다가 이렇게 개발한 게 우리나라 순수 국내산 기술로 진흥청에서 개발한 게 청자 5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그 12월달인가 청자 5호 제가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를 주어가지고 제가 진짜 아주 부담스러울 정도로 다 끝났는데 계속 전화를 주는 거야.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있어야 말이지. 근데 우연치 않게 또 제 유튜브를 보고 평택분들은 아니에요. 평택분들은 아니고 저기 멀리서 또 금산에 있는 계신 분들에 정년퇴식하시고 금산에서 오셨어? 응 금산에서 오셨어. 우리가 지난번에 금산 저기 인삼 6년근 인삼 그거 한번 소개했잖아. 덕진농부. 6년근 인삼 때문에 그거 막 인삼 진짜 인정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었잖아요. 덕진농부. 지금도 아마 주문해도 가능할까요. 액퀴스 같은 거 그런 거. 그래서 이 청자 5호를 갖다가 한 70 말? 73 말 정도가 가지고 계시다래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어.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올려줄 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찾는 사람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서리텍 가격이 워낙 비싸요. 지금. 그 수확할 때보다 훨씬 많이 비싸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오늘 소개하고 저녁에 제가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자. 집정농사 지이신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그 정년퇴직 하셔가지고 다시 몇 평에서 하셨다고 그랬어요? 한 2천평. 2천평 정도에. 아. 거기 2천평 정도에 이제 콩을 심었는데 흙을 매립을 해갖고 거림기가 전혀 없는 그런 농사를 해서 그냥 했나 봐요. 근데 그래도 생각보다 이 정도면 알이 제법 크게 나온 거예요. 이게 청자 5호 치고는. 청자 5호를 알이 조금 작은 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올해는 아마 걸음을 조금 더 하게 되면 청자 5호가 좀 수확량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근데 왜 여지껏 이렇게. 어느 분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아. 이 청자 5호를. 아. 네. 계약을 했었는데. 저하고 좀 안 맞아가지고 제가 그냥. 아. 그래서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벌써 끝났어요. 그렇죠. 지금 가져간다는 사람이 한 두세 명 돼요. 근데 저는 신호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 약속을 했는데. 그분이 한 십여여 이상을 연기 연기 이렇게 해서 제가. 진작에 했으면 소매를 하더라도 이거 다 팔았을 때. 그렇죠. 일맥으로 이렇게 해도. 네. 일맥만 하더라도 달아갔죠. 올해 서리색감이 괜찮았기 때문에. 뭐 지인들 이용해서는 충분히. 이게 다. 판매가 가능한 거. 직거래가 가능했는데. 어쨌든 뭐 또. 저하고. 솔바이농원하고. 우리 선생님께서 저희. 직접 농사진 거. 전화 2년이 되려고 하니까. 제가 유튜브에. 좀 저희 솔바이농원 유튜브에는. 사실 이거. 솔바이농원 찾는 분이. 정말 하루에도 한. 어. 한 20통. 20, 30통. 전화가 계속 왔었거든요. 오늘도 몇 통 왔는데. 제가 이제. 확실하지 않아서. 오늘 영상을. 오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영상을. 오늘 찍어서. 저녁에 올리겠다고.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올해. 어. 서리테크. 청자 5호. 요것도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제 여기. 전화번호. 010-7636-5078. 016-7636-5078. 여기. 크게. 적어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이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는 걸로. 요. 수학량은 어때요. 올해 해보니까. 예. 한. 10여년 전부터. 그냥. 토종이지요. 그. 일반 서리테. 속청. 토종을. 재배를 했는데. 수학량이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까다롭고. 예. 그렇죠. 제가. 그 년에는. 좀. 작년에는. 뭔가. 품종 갱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천자 5호를. 구입해서. 좀. 깊게 됐어요. 그런데. 수학량은. 많아. 많죠. 네네. 그리고. 처음에. 작년만 하더라도. 가격이 상당히 비쌌었는데요. 비쌌는데. 그래도. 구하기도 되게. 힘들었고요. 네.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 퍼질 것 같아요. 청자 5호를 갖다가. 지금. 올해. 우리. 평택에서만. 나간 것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관심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서리테가 심는 시기가. 5월 말에서. 6월 초에. 보통. 서리테 소금을 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올해. 청자 5호를. 좀. 많이. 찾아서. 심을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청자 5호는. 저는. 6월 5일. 6월 5일에. 6월 5, 6일. 6월 5, 6일 경에. 심으면. 딱 맞은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리고. 청자 5호는. 평택에 있는 분들이. 이제. 심는 분들이. 워낙. 이렇게. 가지가 많고. 수확량이 많으니까. 이 간격을. 일반. 속청 서리테 보다는. 한. 5cm에서. 10cm 간격으로. 좀 더 많이. 그다음에. 어. 두 개씩. 심는 게 아니라. 하나씩. 심어도. 충분하다. 그래서. 네. 그거 심는 분들도. 아마. 그런 것도. 조금. 지난해. 청자 5호. 올해. 청자 5호. 심으려고 하시는 분들. 아마.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 73개니까. 어. 73마리니까. 뭐. 새가부품이. 금방 나갈 거예요. 이게. 거의 뭐. 한 두세시간이면 아마. 이게 다 품절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오늘이면 이제 다 끝나는데. 오늘 저녁에 제가 올리는 거니까. 예. 전화번호. 010-7636-5078. 반드시. 문자로 주세요. 예. 왜냐하면 전화가 너무 많이 오면. 우리가 일을 못하거든요. 문자를 주시면. 어. 저희가 이제 거기서. 계좌번호하고. 이렇게 문자를. 어.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그렇게 문자를 꼭 주시면. 저희가 이제. 어. 주문내용 보고. 보내드리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마감되면. 이제 마감됐다고. 제가. 어.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하여튼 요거. 어. 농사 아주. 깨끗하게 잘 지셨는데. 요거 제가. 어. 하여튼. 좋은 분들한테.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겠고. 그렇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자 5호입니다. 청자 5호. 어. 하여튼.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꼭 문자로 주세요. 문자로. 자. 여기 청자 5호입니다. 음. 청자 5호고. 이렇게 해서. 한말씩. 한말. 8킬로가 한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말씩 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솔바이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